사진출서, 충청남도 제공, 충남이 국방수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카덱스 2024가 10월 2일 충남 계룡에서 성대한 막을 올리며 국내외 방위산업의 최첨단 기술과 전략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방산기업과 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6일까지 진행된다. 충남 국방위 메카로 성장 미래 방산혁신의 전초기지로 도약 충청남도 관계자는 카덱스는 충남이 국방위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방산전시회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의 오서 유럽의 드세이와 같은 글로벌 방산전시회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충남은 상군분부와 육군훈련소가 위치한 국방의 핵심 거점이며 2029년 국방국가산단 방산혁신클러스터 2031년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역대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 글로벌 기업 400여 개사 참여 이번 전시회에는 한화현대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 뿐만 아니라 로키드 마틴사부 등 해외 방산기업까지 총 14개국 400개 기업이 참가했다. 총 1431개의 부스에서 정보통신화력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선보이며 방산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도 기술혁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방산 비즈니스와 축제에 만난 계룡군문화축제와 지상군 페스티벌 연계 개최 카덱스 2024는 계룡군문화축제 지상군 페스티벌과 연계되어 방산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방문객에게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전시회 기간 동안 해외 26개국 대표단이 초청되어 글로벌 방산기업과의 수출 상담회와 1대1 컨설팅 등 비즈니스 기회도 적극적으로 마련된다. 지역경제의 미출 긍정적 효과 230억원 소비 유발 예상 6만 5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이번 전시회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계룡시와 충남 지역에서 발생할 경제적 효과는 약 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와 계룡시는 전시회 준비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편의 제공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카덱스 2024는 충남을 중심으로 국내외 방산기업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시회로 방위산업의 미래와 기술 혁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글로벌 방산 비즈니스의 허브로서 충남의 역할을 강조하며 계룡국문화축제와의 시너지 효과로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덱스 2024는 충남이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행사로 지역경제와 방산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앞으로 충남이 세계적 방산 전시회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외 방산업체 간 협력과 기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